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입니다. 개원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처음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었고 오늘 법무부 국방부 군사법원 법제처 현안보고 및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총 17명의 질의 예정 중에 네 번째로 미래통합당 윤한옹 의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윤 의원께서 법무부 차관과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마이크에 대고 소설 쓰고 있냅니까 소설 쓰시냅니까 그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법사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1차 정회를 한 뒤에 속기하면서 저희들은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와서 한 행태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형태로 적어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명세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소설 쓰고 있냐라고 한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는 받아야 되겠다. 적어도 유감의 표시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과나 유감 표시는 커녕 오히려 대의기관 구성원들을 상대로 훈육을 하는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재차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 기능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정을 하고 바로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는 미래통합당의 그러한 요청사안에 대해서 묵살을 하시고 오히려 질의를 한 윤한옹 의원을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오늘 법무부를 제외한 국방부와 법제처 현안질의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따로 나를 잡아서 현안질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놓고 저희들은 오늘 회의는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법사위원 장재훈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교만과 오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추래 막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가 막장이 됩니다. 법사위가 오늘 막장이 되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장이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회의 질문에 그것도 자신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급기야 소설 쓰고 있네 라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결코 자신은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겠다라는 교만과 오만의 결정체이고 본인이 지존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20년 동안 못담았던 국회를 모독한 사건이고 그 국회에 침을 뱉었고 국민을 모욕한 사건입니다. 어디 한두 번 이랬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심의 걸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는 겁박하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을 벌렸습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는 정당 대표가 연설을 할 때 비웃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다고 비웃었습니다. 42%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대표연설을 비웃는 것은 42%의 국민을 비웃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한 얘기를 할 때는 뻔뻔스럽게 윤석열 장모 문건을 보란듯이 읽으면서 사진을 찍혔습니다.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의 인성을 거러낼 판입니다. 사과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법사위원회였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피감기관장이 상임위원회 질문에 대해서 이토록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사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법사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최소한 추미애 장관이 공인이라면 이 잘못에 대해서 성찰하겠지. 그리고 내일이고 모레고 법무부에 한해서 현안보고를 다시 받는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를 모독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이 국회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윤호중 위원장께도 요구합니다. 이토록 국회가 모독받고 국민이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추미애 장관에게 추상같은 질타를 해야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쩔쩔매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의사진행 발언 빙빙 돌리면서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이 법사위원장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려고 갖고 갔습니까? 이렇게 피감기관에 질질 끌려다니고 피감기관장의 막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려고 법사위원장 갖고 갔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반성하십시오. 자신이 국회의원의 당시에 당대표인 당시에 얼마나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까? 머리 자르기다. 이회창 엑스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피감기관의 장이 경청하고 또 예의를 갖췄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 당시에 그렇게 막말을 퍼부려놓고 국회의원이 조곤조곤 정황증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소설 쓰고 있네? 반성해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저리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성찰할 기회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이렇게 편파적으로 정부에 끌려가는 식의 법사위원의 운영 안됩니다. 두 분은 반성하시고 국민들 앞에 석고 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